내가 찾으러 갈 거야. 내가 찾으러 갈 거야. 잠시만요. 여러분, 저 뭐하세요? 등산이요. 이 밤이에요? 야간 산행. 여기 이제 더 이상 접근이 어려우니까 내려가세요. 왜요?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고 내려가세요. 현장에서 물건 수거 중 주변 탕색 범위 확대. 네, 알겠습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 뭐야, 이창원 사람은요? 이걸로 갈 수 있는데 아무데나 제일 빠른 버스로 한 장 주세요. 조금 전 세종시의 한 야산에서 백제 지배층의 석광묘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습니다. 유물? 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된 이 석광묘는 현재 지표에 드러난 상태를 볼 때 주변에 산재 유물의 보충도가... 그럼 걸린 게 아니네. 여기 백순대 2인분 주세요. 오, 잠깐! 뭔 소리야? 순대볶음 하면 빨갛고 매콤한 게 포인트인데. 아이, 그러면 소스 때문에 이 순대 특유의 고소한 맛이 사라지잖아. 소스가 순대 특유의 잡내를 덮어주는 거거든? 반반 됩니다. 그럼 반반 주세요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찰떡궁합이네. 아우. 아, 맛있다. 그러니까. 고춧가루 야, 먹어봐 못 먹어봤던 식감이야 많이 먹어 너무 맛있어